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 야이르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항상 가짜 뉴스만 쏟아내던 영국 정크미디어가 드물게 이번에는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가 꽤 나올 만한 기사를 정크미디어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비비 즉 네타냐후의 아들은 어디에 있나 하마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소집된 36만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동료를 버리고 마이애미에 머무르고 있는 네타냐후의 아들 야이르를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2살에 야이르는 적어도 4월부터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지자 해외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귀국했는데 왜 야이르는 미국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습니다. 야이르도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게 병입니다. 그는 남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려는듯 I love Florida란 문구와 함께 플로리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이때가 2021년 9월입니다. 따라서 올 4월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미국에서의 라이프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고국에는 36만명의 예비군이 소집되는데 심지어는 허니문도 포기하고 전선으로 간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이르는 플로리다 남부의 태양과 모래를 즐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는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있는지 비난이 일자 미국의 유대인 자산 NGO 예디딤 USA에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물자를 정리하는 모습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복무 중인 한 군인은 데일리메일에 이러한 상황을 통탄했습니다. 직업과 가족, 삶이 있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으며 조국과 민족을 버릴 수 없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총리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최근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단결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총리 아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선에 따르면 베트남전 이후 성령이 된 미국인들에게 네타냐오 2세가 마이애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은 부유하고 힘있는 자의 아들들이 군 복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섬뜩함을 일깨워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연극을 공부한 야이르는 이스라엘군 대변인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8세가 되면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년을 복무합니다. 그리고 40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고 국가 비상시 소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마이애에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야이르는 미국에 영국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 등은 전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여러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야이르는 아버지 네타냐후의 소위 사법개혁에 반대해 들고 일어난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네타냐후의 정적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인격 모욕을 하는 바람에 4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해당 여성의 외모를 두고 못생겼다고 한 때문인데 2023년 초 법원은 그에게 1만 8천 달러를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이르의 예비군 기피는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앵글러 섹슨의 수류 매체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아들 사례를 보면 우크라나 고유층 자재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흙먼지 날리는 지형과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태양 모래사장이 묘한 이미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